오늘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의 표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이 있죠. 그녀들은 이번에 또 다시 고소를 먹었는데 고소당한 이유가 진짜 골 때리는 이유입니다.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는 나는솔로 15기 광수님이 계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취 공개 누설로 고소하니 여성시대 회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을 하죠. 지난 2023년 12월 8일 강남 음식점에서 낯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이블 옆자리 앉은 사람들이 저희 대화를 도청하고 도청한 내용을 여성시대라는 인터넷 카페에 그대로 올리셨죠. 도청과 감청은 선을 넘지 않았나요? 낯설 출연자의 대화 내용이 그렇게 궁금했습니까?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정도로 저희 대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은 벌금 규정 자체가 없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청취에 공개까지 하면 범죄가 여러 개인데 선고 형량이 궁금해집니다.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를 콕 집어서 언급하며 최소 형량 1년짜리 고소를 고소를 먹이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고소 먹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젠 신기하지도 않는데 어떤 짓을 했길래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FM리스트 여성은 이번 댓글은 올리자마자 삭제한다는 말을 하며 정확한 상황을 중계하며 누군가 들어오고 무슨 대화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수많은 FM여성들은 이런 내용에 즐거워하죠. 이런 내용은 여성시대에서는 아주 일상처럼 공유가 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청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도청 사실을 바라보는 FM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자정작용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낮에 밤이라고 말했다고 구애애애에 이런 소리나 하면서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FM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공개된 곳에서 만나랬냐 별가짜는 고소도 보겠다. 저런 게 싫으면 방송에 나오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스토커짓을 합리화시키는 모습도 보이며 들리는데 어떡하라고 초음파로 대화하세요라는 말도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죠. 진짜 지능이 조금만 높았으면 변호사에게 깝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건데 쟤들은 겁도 없어 보입니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가 어떤 사이트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변호사님의 고소 퍼레이드를 보여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포 달글이라는 글이 여성시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글은 자신이 만났던 전남친의 이름과 어디 사는지 나이를 적어두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저런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모두 2023년 12월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여친의 데이터베이스를 84만 4,700이 명이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시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말하는 일배도 저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담을 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건데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여초 커뮤니티의 현실은 이런 수준인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도청하고 스토킹하고 그에 대해 죄책감도 없는 게 그녀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전남친과 스쳐 지나간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게 그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84만 4,700이 명이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보다 많은 여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옆에 여성시대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나요? 부디 스캔 잘 뿌리고 다니세요. 천안시의 인구보다 20만 명 많은 여성시대 회원들이 여러분의 옆에 숨어 있으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연말연시 목도리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죄를 짓고도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구나.